삼성전자가 14년 만에 최악의 분기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감산 선언 이후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지나고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주관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증권사들도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등 삼성전자의 주가를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27일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감산을 공식화하고 반도체 업체들의 감산 경쟁에 가담하자 외국인들은 지난달에 삼성전자 주식을 3조 1,364억 원을 사들이는 등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가 상승의 탄력이 받고 있습니다. 김재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부사장은 컨퍼런스콜에서 중장기 수요 대응에 충분한 물량을 보유한 구형 제품을 중심으로 감산이 이뤄지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생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히며 시장 수요에 따라 감산폭을 추가 조정할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재고량이 충분한 DDR4 등 레거시 제품을 중심으로 감산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도체 감산 규모에 대해 구체적 언급은 없었으나 일부에서는 삼성전자가 감산 규모를 기존 생산량의 최대 25%까지 확대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